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블럭스에서 재밌는 브룬스타즈 게임이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동안 얼마나 업데이트가 됐을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! 응? 어 뭐야? 이제 입양섬에 눈이 내리지 않는구나? 어 이런 분위기 진짜 오랜만이네? 어 뭔가 반가운데? 히히히 뭐하니? 띠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맞다! 응? 원래는 아바타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잠깐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죠 어허 자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만들었던 스파이크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일단 옷 입히게 들어가준 다음에 내 아바타로 호잇! 짜잔! 어 이런식으로 브룬스타즈의 스파이크를 만들었었는데요 어 과연 레온은 얼마나 닮았을지 자 레온을 눌러서 안녕하세요 야 뭐야? 지금 얼굴은 스파이크인데? 다시 한번 어 머리가 없어 짜잔! 우와 이게 레온인거야? 어? 아니 얼굴이 좀 흑화되어있는데? 어 근데 옷에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지금 보시면 포즈랑 입에 뭔가를 물고있는 것도 비슷한데 꼬리랑 모자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잇! 저 스파이크랑 레온을 비교해보면 어 여러분들 어떤 아바타가 더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? 어 근데 여기 레온도 되게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짜잔! 짜잔! 나 레온이다! 아 맞다! 로블록스의 블루 업데이트가 됐다고 했지? 빨리 가봐야겠다! 짜잔! 바쁘다 바빠! 어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가서 어? 어 컴퓨터 꺼져있잖아 어 룸을 좀 켜야겠다! 어잇! 위쪽에 보시면 공격이랑 공격기 버튼도 있죠? 어? 야 뭐야! 미칠리오부터 있었어? 안 돼! 아 누군가! 아 나 공격할 수 있지? 어 뭐야! 어 공격도 뭔가 진짜 같아졌는데? 어 잠시만요! 여기 막혀있나봐! 안 돼! 어 이긴건가? 자 그냥 닉탕에 곰돌이도 나올지? 안녕하세요 어 뭐야! 진짜 곰돌이잖아! 어 엄청센데? 어 닉탕 곰돌이 역시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? 어 곰돌아 어디가는거야! 어 이거 점프댕인건가? 우와! 어 이런식으로 부시도 잘 만들어져있구요 여기 사람들이랑 하면 재밌겠다! 다른 블라라가 더 궁금한데? 어 뭐야! 곰돌아 어디가는거야! 안 돼! 곰돌아 일어나봐! 어 됐다! 으악 잠시만! 어 뭐야! 잠깐만 나 꼈어! 곰돌아 날아 때리면 어떡해! 아니 짜잔! 이번에는 콜트로 해봤구요 간다! 으악! 정말 진짜 똑같은데? 으악! 자 과연 궁극기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뭐야! 왜 부셔지는건 똑같애! 으악! 이건 뭐지? 로가 달렸어요! 으악! 으악! 자 과연! 셀리의 궁극기는 간다! 펑! 오 뭐야! 브로우처럼 날라가잖아! 자! 오늘은 리병하세여서 댓글로 추천받은 로블 게임을 해봤는데요! 오랜만에 브로우를 들어가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! 그럼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구요! 그럼 다음에 또 지금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할게요! 그럼 안녕! 뿅!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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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is요! 구독! 감사합니다.